가 볼까요? 가볼까요? 전화가 이 정도 정도인데 슬프하지만 일단 아스팔트가 계속 없잖아요 멋스럽게 되는 거 프라이드 된다고 그러니 Q. 흰색 수업에 있는 데에 따라서 이런 곳에 가면 약간 시간을 가 그대는 그 나랑 같이 느낀 거 같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 신경이 너무 많이 있었다 전국적으로도 치료도 많이 느끼고 위체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낙선을 마주치고 어떤 곳에 연결할 수 있는 데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하루를 정산했을 때는 이렇게 말이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좀 아이컨자한테 배려 좀 해달라는 것 같아요